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바닷가에 서장하던 집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한 저의 머릿속에는 또렷이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 반 고기 반이다. 뜻밖의 고기떼를 만나서 풍어를 했을 때 어른들이 주고받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문장이 떠오른 것은 청와대의 행보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거짓말이 반이다. 거짓말 반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펼치는 정책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고를 탕진해서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갚도록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고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허연 거짓말, 멀건 거짓말이 수시로 나오는 일에는 정말 대책이 없다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9월 20일 밤부터의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이번에 불행한 일을 당한 47세 공무원의 사살 및 토각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는 좀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20일 날 9시 30분 무렵에 공무원 이모 씨는 부격당해서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시 10분 무렵에 소각당했습니다. 20일 날 10시 30분 무렵에 청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10시 30분 보고를 받았지만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사살당하고 그것도 해상에서 소각당했는데 10시 30분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그날 대통령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9월 26일자 조선일본 사슬에서 이런 제목의 사슬을 내보냈습니다. 북을 막을 수 있었던 문은 공연갈람까지 행적을 소상이 다 밝혀라.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름내용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은 그날 밤 22일 밤입니다. 10시 30분 청와대에 보고됐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일 것이다.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안보장관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그 시각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관제에서 잠을 자고 있었나? 그 사이 다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소각한 세력과 평화를 얘기하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방영됐다. 이것은 23일 1시 20분 무렵에 유엔 하상 연설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조선의 칼럼입니다. 청와대 북에 만행이 보고된 지 10시간 만인 아침 8시 30분이야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했다. 이 역시 거짓말일 것이다. 조선일보의 사슬내용의 전부는 청와대 발표가 전부가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안보장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짓말도 낙작하라 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청와대 내에서 긴급회의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23일 새벽 1시 30분을 전후해서 유엔 화상연설이 있었는데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9월 23일 날 알려진 새로운 사실들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11시에 장성 진급실에 참석했습니다. 23일 오전 11시입니다. 국민들이 공무원 실종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기 시작한 것은 23일 오후 10시 50분부터입니다.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사살당하고 소각된 지. 합동참무본부 브리핑은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최근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3번이나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기 직전에 3번이나 방문한 겁니다. 23일 오전 1시 2시 반까지 오전 7시 무렵, 오후 1시 무렵, 오후 1시 무렵에는 장관뿐만 아니고 일부 군 관계자들 대동해서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방부가 입을 맞춘 다음에 합동참무본부에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오전 10시 40분, 합동참무본부 브리핑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월북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23일 날 3번이나 서욱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월북이라는 용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어쩌면 사태 수습에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23일 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3번이나 청와대를 갔고 한 번은 군 관계자를 대동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그 다음 날은 24일 날 10시 40분 무렵에 합동참무본부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브리핑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진 월북이란 죽은 사람에게 그런 주홍 글씨를 씌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도 없고 진실도 없고 참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짓이 있고 윗선이 있고 그야말로 공작이 있을 뿐입니다. 자국민이 살해당한 부분을 두고 월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데일리 온라인 신문이 출금했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GONGTV 공TV가 활동을 활발하게 제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했던 것처럼 GONGTV도 응원으로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